안녕하세요. 박담희입니다. 저 농장에 왔는데요. 지금 닭집이 너무 추워서요. 제가 이렇게 고운을 좀 해줬습니다. 이거 쭉 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운을 좀 해줘요. 그리고 제가 고운을 한번 해줘요. 저는 이렇게 고운을 잘 못해요. 제가 고운을 잘 못해요. 고운을 잘 못해요. 저희는 고운이 잘 못해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잘 지내고 있네요 으 이 먹이는 제가 먹이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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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가줄게 물 가줄게 물 가줄게 물이 얼어가지고 샘을 갖다줄게 기다려 기다려 어휴 그랬어? 세상에 물이 얼어서요 물을 못 먹었어요 얘네들이 아휴 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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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미안해 미안해 물 줄게 아휴 세상에 어머나 씻어야지 씻어야지 아휴 더러워 자 아휴 시원하게 물 먹어 여기 물 있다 아휴 물이 먹고 싶었구나 세상에 응 먹어 먹어 어휴 잘하네 아휴 잘하네 mush 물 버거운 먹고 하늘 한번 보고 어휴 잘하네 어휴 잘하네 아휴 이렇게 먹고 싶었어 물 안 먹으면 먹고 하늘 한 번 보고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물이 어려서 못 먹었구나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한 번 먹고 또 저기 청계 청계도 좀 먹어야지 청계 청계 너만 먹어 응? 응? 물 한 번 먹고 하늘 한 번 먹어 아유 걸쭉하게도 먹네 응? 아유 세상에 저 수술 좀 보세요 아유 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아주 걸쭉하게 먹네 아유 걸쭉하게도 먹네 저 청계도 먹어야지 아유 물이 많이 먹고 싶었구나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아유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물 한 번 먹고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하네 잘하네 물이 꽝꽝 얼어가지고요 얘네들이 물을 못 먹었어요 응 세상에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아유 잘하네 어휴 잘먹네 그만 먹어 이제 청계좀 먹어야지 청계도 먹고 오골계도 먹어야지 어휴 잘하네 잘하네 아휴 잘먹네 잘먹네 아휴 잘먹네 아휴 잘먹네 아휴 이거 잘먹네 아휴 잘먹네 아휴 잘먹네 오골계도 먹어야지 좀 물러서봐 너만 먹어 그만 그만 자 청계랑 응 청계좀 먹자 그만 먹어 그래그래 응 또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자 오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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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아휴 얼마나 아주 흠 아주 뭐 장딱이 정말 얼마나 튼실한지 몰라요 자 이 먹이도 제가 이게 저 산란기 사료라고 해서요 사료가 비싸더라구요 17,000원 20kg에 17,000원 줬는데요 17,000원 20,000원 5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